스페이스 테스트님, 유사함 빨리 데뷔하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일반화 같은 경우 제가 유사함 플랜 누적해서 1억, 1억, 2천만 원 플랜 올려드렸잖아요. 유사함 1억 가입하려면 일반화는 5억 가입해야 20%면 1억 기대잖아요. 네, 유사함 1억 플랜 가입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번 달은 하지만 저렴하게 10만 원 정도 이내로 저렴하게 1억 플랜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시기 때 다음 달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 보호만 이렇게 난리스 부리스 친 거 제가 급여 하나 운전자 보험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 달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자, 포켓몬빵님 유사함 어린이는 얼마까지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현재는 누적으로 5천만 원 가입이 가능한데 누적 보는 회사, 누적 안 보는 회사가 있어요. 농협이나 ABM, 미래의 세, 하나 생명은 누적을 안 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요. 5천이 맥스입니다. 로미님, 혹시 30대의 남자 유사함이 어떻게 대비해야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정답은 없어요. 어떤 분은 3천만 원, 어떤 분은 1억. 본인의 납입 여력에 맞게, 그리고 기존에 보험이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맞게 본인의 가족력이 있으면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암은 뭐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부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 좀 더 넣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먼바다님 유사함 어깨 한도가 있나요? 제가 2천이 있습니다. 네, 거의 손해보험사는 5천이고요. 생명보험사는 7천. 누적 안 보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넣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살자니? 유사함 진짜 절대 전장 없는 건가요? 유유 마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번 달, 이번 달, 이번 달 네, 토요일날 1월까지 손해보험사는 H송보나 아니면 G손해보험이 1월까지 판매가 되니까 그런 쪽으로 가입을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